안녕하세요 저는 소셜백싱랩의 대표로 있는 한동엽이라고 합니다 저희 소셜백싱랩은 2020년부터 굉장히 많아진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새로운 금융투자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MTS와 SNS를 융합한 새로운 금융투자 플랫폼인 커피하우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던 대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과 SNS를 융합한 형태인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평소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음식이나 여행, 쇼핑 이런 컨텐츠들을 즐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커피하우스에서는 주식이 메인 컨텐츠인 SNS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수익률을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의 투자 정보를 주변 사람들한테 서로 얘기도 하면서 토론도 해보고 그러면서 직접 주식 거래까지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우선 저희는 국내 주식 관련된 SNS들이 하나, 두 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국내에 출시한 주식 관련 SNS 중에서 유일하게 비대면 계좌 개설부터 주식 거래, 장구 조회까지 모두 가능한 플랫폼을 국내 최초로 내놨고요 동시에 국내외에도 일본이나 인도 쪽에도 동시에 진출을 하면서 아시아 시장 전체를 겨냥하면서 주식 거래 기능을 붙인 것 이게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SNS 플랫폼이다 보니까 결국 저희의 가장 큰 무기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기반된 비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데이터 스타즈가 워낙 명성이 있다 보니까 데이터 스타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표로서도 아니면 회사로서도 데이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운 좋게 선정돼서 프로그램에서 많은 걸 얻어갔으면 합니다